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뭐야 뭐야 부대들한테 같이 한번 헌소리로 하세요 자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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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뭐야 제법 막 내버리지 마 당신이 당신이 뭐길래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진짜 스스로 마주한 나에게 이 감격 없는 그 사람 세상에 흔한 것이 당신이 남자라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우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나 다할게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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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뭐길래 나를 애원하게 만들어 우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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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빠질 것 같아 코로나 최선을 다할게요 한 번만 나 이쪽 안 태워해둔 지금도 당신 무슨 당신 생각에 지금도 난 가슴이 들어요 당신 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 바보 같은 이 여자 다시 한 번만 기억을 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한 번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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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뭐길래 나의 원하게 만들어 마지막 세 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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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빠질 것 같아 제발 넌 에벌두지 마 마지막 위만 보내줄게요 제발 넌 에벌두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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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에벌ob 네 감사합니다.